요거는 선물을 드릴게요.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하반 영어소굴을 하던데 오자마자 자. 자도 험하게 자. 종처 빼워야 돼. 도대체 너는 뭐가 피곤하게 밤에 뭐하니? 물어. 내 친구는 제가 아프리카TV VJ해요. 비디오자키. 뭐로 하니?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실시간 동영상 VJ를 한답니다. 그래서 아프리카TV VJ 해보시면 되시나요? 먹자 우리.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요. 얘네들은 정말 학교에 얻어. 저는 교사 역할은 이 아이들 무기력한 애들이요. 뭔가 지금 얘들이 바빠. 그래서 수업시간에 쉬고 있을 뿐이에요. 어디에 바쁜가 그 에너지가 쏠려있는 곳을 캡치해내는 게 교사여야. 얘는 마인크래프트에 바꿔. 그래서 너는 그러면 영어 단어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. 이거 어머 AMG 사이에 영사가 건축물을 놓고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것도 이게 보기는 쉬운데 이게 쉬운 이것도 꽤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데 하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가 자기를 알아줬잖아. 그 다음부터 영어 수업시간에 문제행동 맞섭니다. 그리고 모든 영어 수업시간이 깨끗한 해고. 그래도 너는 정말 오직 시절이야.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주의가가 그렇게 duh.